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폐달을 밟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두 나라가 대만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란 나라는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썼고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썼고 대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겠죠. 사회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만 사회의 깊숙한 부분을 모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좀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약하고 우리는 조금 이념적인 색조가 강하죠. 중국에서 성략을 수입해가지고도 극단적인 성략을 만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입해가지고도 뭐죠? 김씨 왕조처럼 저렇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 그 유전자 안에 극단적으로 뭘 추구하는 그런 성략도 있고 이념적인 색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략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대신에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도 옛날에 포항제철이 한참 잘나갈 때 포항제철 주식을 사가지고도 크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대만 TSMC를 사면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살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있을 때입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올해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워렌 버핏은 왜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 주식을 샀을까? 워렌 버핏이 일단 사면은 뭔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런 투자회사 버커쇼웨이니까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 비중 가운데 톱 열 번째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1년 주가가 주당 120불에서 60불로 떨어졌을 때 워렌 버핏이 샀단 말이죠. 11월 달에.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93불까지 올라간 거죠. 이때 이제 산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을 좀 많이 봤겠죠. 11월 정도. 11월 정도는 전반적으로 주식 가치가 많이 낮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가 딱 났더라고요. 대만 정부가 세액 공제를 늘리자 투자에 대해서 대만 반도체 회사 TSMC는 올해 연구 개발비 투자를 20% 정도 늘리겠다.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를 정부가 늘려주니까 R&D 투자를 20% 늘리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저도 잘 몰랐는데 TSMC가 우리나라 포항 제철처럼 정부 출자로 만든 회사네요. 일명의 대만 포스코입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메뉴팩터링 컴퍼니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87년의 시작입니다. 반도체법 대만은 반년 만에 통과하고 한국은 지지부진이다. 전사적으로 회사를 미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출에도 역군이 되지만 전략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만을 중요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는 일거 양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 딱 세 가지를 보고 대만 사람들은 이념지향적이기보다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 출자로 만들어진네요. TSMC가 파운더리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1969년도에 대만 경제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이후에 충격을 받고 이를 본따서 대만공업기술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이곳의 3대 원장으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모리스 창이었다. 영입했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아마 활동을 하더니 모리스 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온은 항상 흐르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성자가 오늘의 패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본질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체인지 우리의 표현을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자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개인도 그래야 되고 회사도 그래야 되고 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의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참 잘했다. 그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잘한 거죠. 모든 것은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정도를 보실 때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신상품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며칠 전 방송에서 10년 동안 일본에 체류했던 BBC 방송의 그런 지국장이 떠나면서 일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평가에 아주 주류는 뭔가 하니까 과거에 갇혔고 그냥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나랑 같다. 그러나 일본은 한 1억 2천만 정도의 내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다 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게 다 70년대에 씨앗이 뿌려진 거잖습니까 그 씨앗을 과실을 수확하지만 또 계속해서 뭐죠 씨앗을 뿌려 다음에 또 뭐죠 과실을 거두드릴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국가재근회의 최고위장이었지 않습니까 재근 다시 세운다는 거죠 배가 좀 불러졌으니까 나누어 갔던 것에만 다들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을 안 가지고 밥솥을 깨는 일과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거잖습니까 밥솥을 깬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선거까지 도독질을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잖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추위를 보는 사람들은 경악 경악도 경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냥 멈춰 서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천년자원이 있어 하는 나라가 아니고 교역국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멈춰 서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면 그런 겁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일본 보고 나무랄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남겼기 때문에 대외 잔산도 맑고 여러 가지 뭐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대화도 우리보다 빨랐고 여러분이 보니까 반도체법을 대만은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존 법인의 공제 비율 15% 10% 포인트를 더 늘어난 것이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천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이 5% 별도 공제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세수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관련 부처는 뭐 난색을 표현하겠죠 이런 많은 것을 뭡니까 잘 조정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박정희란 인물인 거죠 왜 재무부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소간만 생각할 거고 세금 수입 감소만 여러분들 벌벌 뜰 거니까 그걸 나라 대통령 차원에서 통합 조정해가지고 대만이라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인 겁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부도 확보할 수 있지만 서방 국가들로부터 국가의 내셔널 시큐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전략적 사고를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혜 논란과 기재부 반대로 세액 공제 규모가 대폭 삭감된 반쪽짜리 반도체 특별법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재상정됐다 대만의 tsmc 미디어텍 등 주요기업의 법인시 부담률이 10% 안팎인데 삼성전자는 27% sk하이닛은 23.1% 절반 이하 수준이다 체제 경쟁이지 않습니까 교역 국가들은 누가 누가 더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한국은 계속해서 법입니까 조시하고 준조시의 부담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소수의 약탈 대상이 기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기업들이 강남에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추 계산해보니까 65% 정도 가져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원을 벌면 65원 정도를 세금하고 준조세로 다 뺏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것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역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선거 부정까지 덧붙여가지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포퓰리즘과 여러분들을 또 합치지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이렇게 뭐죠 세상 변화를 읽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극단적인 뭡니까 이념지향적 성적이라든지 공짜에 대해서 그냥 목을 매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세월이 좋을 때는 많이 용수철처럼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그냥 그게 분물듯이 터지니까 그냥 원상복귀로 금세 돼버린 겁니다 이제 넘어지면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밑에서 여러분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차근차근 싸서 일어나 온 사람들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습니까 시간이든 돈이든 에너지든 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하죠 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압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경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일어서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잘 돌아갈 때도 머리 쳐들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정신들이 없어진 겁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뭡니까 20일까지 100억불이 넘었는데 에너지 절약하자는 그런 캠페인은 하나 없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빨리 잊어버리죠 사람들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 이야기 100% 공감할 겁니다 본인들이 겪어봤으니까 어려운 시기를 대만 정부는 자국 최대 기업인 TSMC와 원팀처럼 움직인다 원팀처럼 움직인다 이게 개발연대에 우리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어쨌든 오늘 신문을 읽다 보니까 TSMC 대만 반도체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면서 참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거리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